어.. 야스나가 긴가? 야스나가.. 근데 사기.. 그니까 내가 고민이 되는 게 그거지 사놓고 안 쓸까 봐 그것도 있고 또 나.. 우리.. 내가 고양이를 키우잖아 고양이들은 또 찬 공기를 싫어해서 아씨 아무것도 없어 아 안 열려 됐다 이 건물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새끼를 낫으로 쳐내야겠네 초 먹었나 보다 아닌가? 이건 또 뭔 미친놈이지? 면막을 왜.. 면막을 왜.. 왜 감겨? 여기.. 쥐 들어간 거 안 보이려고? 그래서 안 내놈을 안 Scan.. 상놈에, 안 부엌지 안 부엌지 안 부엌지 나간다 나간다 도망갔나보네? 연막가고 도망갔냐? 괜찮네 오잣다리 그렇긴 한데 음...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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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덥다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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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m 6mm 9mm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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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mm 11mm 12mm 크로스파이어 이번.. 최근에는 최근에 했던 새로 샀던거는 그 배트필드 원 그거가 재밌다 그래서 배트필드 원 하다가 왜 이것저것에 잡식이야 잡식이에요 잡식 레식도 샀었는데 레식은 나랑 잘 안맞는거 같아가지고 안했어 안했어요 나랑 안맞아 잘 쏘는것보다 좀 약간 맵지형이라던가 그런게 좀 내가 좀 약간 맵이 길치라서 표식이 표시가 안뜨면 동서남북 구별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레식은 안하고 스포 스포는 잠깐잠깐 해봤었어요 원투 둘다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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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리고 그 4밥 왜 있잖아요 원거리 쏠때도 막 4배율 2배율 같은거 안쓰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 캐릭터가 확대되서 보이는걸 싫어해요 뭐라고야되지? 익숙치 않다고야되나? 나는 너무 가까이에서 보이는거는 좀 그래 좀 이상해 맞추기가 좀 그래 왠지 모르겠는데 이상해요 안맞아 다른 FBS게임할때도 1배준만쓰고 2배준만 안썼었거든 그 버릇땜에 그런건지 모르지 모르겠는데 거리감각을 모르겠어 산으로 올라가야되나? 여기 털렸나? 안털렸나? 한번 가볼까요? 안털렸을수도 있으니까 가봐야지 4배율 먹어도 쓸일이 없던거 같은데 거의 쓸일이 없어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거 아니에요? 돌격도 아니고 아! LK! 아! 내 사랑 왜 4세 4세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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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LK 총알이 별로 없구나 아 나 잠깐 LK 아 다 버렸네 아이씨 멀다 내 사랑 다음해봐 LK 들고싶은데 아 총알이 없다 S.W방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나는 돌격성향도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이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나가야될지를 모르겠어 이런 류의 게임은 제가 처음 하거든요 생존 FPS 게임을 그래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서요 이걸 내가 가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 판단이 안서 밀타쪽으로 쭉 내려가겠구나 그 판단이 안서서 아직 좀 야리까리해 야리까리 야리까리까리까리 근거린데 저기다 벙커 벙커 쪽에 사람 있네요 차 탔다 가나보네 고급 세계 진통 하나 에너지 두 개 위치가 극혐이긴 한데 여기서 좀 빡탱깁 빡탱깁시다 나를 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고 쏘고 양극에 나오면 잘 안 쏘는데 음 아 저도 양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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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르겠다 나는 양각이면 한쪽 치는 것 같아 내 성향이 양각이면 그 내가 좀 한쪽은 쳐야 될 상황이면 그냥 쳐버리는 것 같아요 왠 그것보다 그냥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상황 땅에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아휴 이놈의 이놈의 전투본능 저쪽에 시체한 시체의 보정기 있었을까 개머리판하고 엠뻔가 독일제구나 야이 근데 가끔 보면 이 설명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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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오토바이 원이 올라올 것 같은데 밀타 밀타에서 올라오겠지 이쪽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밀타에서 밀타로는 안 내려갈 것 같아 아 설마 진짜 밀타로 내려가나 음 다음 원 보고 움직이죠 총알수도 많고 이번 판이 빵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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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킬이야 아 오늘은 1등 못 오늘도 1등 못하려나 판다 미스로 계속 1등을 못해요 눈물난다 차온다 지나갔네 30명 30명 다음 원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올라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밀타 밀타 쪽에 은근히 사람은 좀 구여있나 보네 30명 아이고 30명 이기는 편 우리 편 아무나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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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싫다 저기도 위험하니까 지나가지고 저쪽쯤에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버그 아니야? 버그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무서워 개 싸운다 어? 잠깐 총알 일로와 아 앞에서 쏘는 거다 밀타 쪽에서 제2장 에섬 1.8.5% 3.5% 이 comenz기 1.8.5% 4.1% 스태프 2.9% 아 2.2% 한 대만 더 맞췄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아 나 위치 극혐이네 미타에서 제발 나를 안 쏘기를 빌어야겠다 아 그냥 냅두자 내가 너 그냥 살려준다 내가 좀 위험하거든 저 집 쪽으로 간 것 같아 아 위치 나 진짜 대박인데 저 위에 아직 있어요 니들끼리 싸워 제발 나 쏘지마 나 쏘지마 니들끼리 싸워라 제발 니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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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니들 니들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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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씰 개무섭네 안착 안착 아 너무 많아서 이게 쏘 무섭네 아 저기 차인데 사람 내렸네 달리는건가? 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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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괜찮아요 저 새벽에 게임 안했어요 아침부터 게임한거라서 괜찮아요 위치 괜찮고 나쁘진 않아 됐어 저쪽에 차 있던데 나무 뒤쪽에 하나 숨어있는거 같은데 아직 딱히 싸울필요는 없을거같아 지들끼리 아래서 싸워서 경쟁자가 없어주면 좋지 나야 기분 좀만 앞으로 가자 응 있어 근데 나무 때문에 안보이네요 저건가? 확실하게 모르겠다 저쪽게 있는건 맞는거 같은데 아 저기있네 님 미안한데 그거 내가 부쌌어요 뒤로 달리네 빙글을 하고 돌시네 어그로 끌어주고 싸워라 싸워라 한대도 못맞혔네 근데 샷밥 개극혐이네 일단 저쪽라인 저 돌..저쪽에 풀숲불을.. 아 저기있다 머리 보인다 거리있다 그냥 포기해 자 보자 다음번이 밀타쪽으로 오겠지 농지쪽으로 오려나? 농지..전이면은 개판 나겠는데요 밀타존으로는 안갈거같애 농지.. 한 이쯤으로 오지 않을까 이쯤으로? 이쯤이나 아니면 농지매타쪽으로 가버릴거같은데 이쯤이나 아니면 농지매타쪽으로 가버릴거같은데 제가 조금 위험해졌거든요 좀 많이 좀 많이 위험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쟤들끼리 싸워올테? 쵝쵝쵝쵝쵝 쵝쵝쵝쵝쵝쵝쵝쵝쵝쵝쵝쵝лю Install 아.. 위치 극혐 존나 극혐이야 존나 극혐이야 옥상에.. 옥상에 백버 사람새끼들이 있는데 얍 아 저기 사람있다 아씨 머리.. 안보여 아.. 여기서 좀 뻑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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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뻑여 누워 아씨 우울하니까? 미친아이야? 어? 잠깐만요 아래에도 사람 붙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저 밑에도 있고 저 위에 두명 아 잠깐 나 꼈어 아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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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돌기가 애매해요 저 솔직히 지금 돌기 안좋거든요 아니 저기 저쪽에도 지금 있어서 지금 지금 좀 그래 많이 그래 아 많이그런데 그 다음 진통자나 빨고 아 그냥 가자 헤헤 안녕하세요 저 지나가도 되죠? 헤헤 지나갈게요 알았지? 나 쏘지마 알았지? 알았지? 나 쏘지마 알았지? 맞지? 알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잠깐만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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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뭐있어? 에너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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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슉슉슉슉 슉슉슉 빠르게 미친 왜 차있어 얍 백악으로 백악으로 도자 아 이집사람있어요 소녀 아무리 갑자기 here 무슨 아 어떻 살려줘요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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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찰바닥 좋았어 아냐 이거 말고 보형 진통제 뭐 진통제 오케이 하.. 다섯명 아하 도끼도끼해 연막을 끼고 다섯명 살아있거든요 아.. 쪼까.. 쪼까 그릴 많이 그래 저쪽에서 저쪽에 싸우고 있구요 저쪽 이 방향 오케이 이 방향 하나 이 언덕 뒤쪽에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돌자 건물쪽에 있나보구나 건물쪽에 있나보구나 건물쪽에 있나보구나 아.. 저기 하나 이렇게 지들끼리 싸운다 팝콘 튀기는 소리 오케이 오케이 저쪽에서 한 놈이 죽을 것이요 저기서 팝콘 튀기는 소리 들렸거든요 여태에 그리고 집 쪽에 아무튼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와야 돼 얘 아니면 밑에 붙어야 돼 좀 더 앞으로 가야 되나? 아 깜짝 아 깜짝 시발 쫄았잖아 한 번 더 빠져 오케이 아 집쪽에 있다 오케이 나이스 치킨을 오래간만에 먹었다 먹었다 치킨 맛이 있다